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오직 18분만 방송하고 있습니다. 돈 안 드는 방송시간 18분 투자하시고 주식 투자하실 때는 180배의 가치를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상루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죠. 어서 좀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기쁜 소식 한 가지와 슬픈 소식 한 가지가 남아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슬픈 소식 먼저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저희 새빨간 테마도 좀 예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새빨간 테마 금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시장에도 시세가 살아있는 테마는 어디로 올까요? 요즘 테마 급등 양상 펼치고 있는데 미리 선침할 수 있는 테마 저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루 전문가 다시 한번 모셔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왜 인사 두 번씩 하세요? 저 죽은 사람도 아닌데. 아니... 아니, 종목은 죽었지만 저는 팔팔하게 살아있습니다. 우리 일단 빨리 에이스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죽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종목, 손실난 종목, 슬픈 소식부터 먼저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후성이요. 이거 어떡해요? 손실과 터치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저희 인간적인 면모가 나타났다. 좋게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봐주시겠죠. 다들 실망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시세가 여기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이제 빠져버렸습니다. 빠지면서 주가가 이제 하단까지 내려오게 됐는데 손주가를 터치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손절을 하셨던 분들은 다음에 다시 한번 더 공략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까지 아직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들고 가시는 게 맞죠. 실질적으로 앞에서 매집은 꾸준히 이루어졌거든요. 반도체형 가스 관련 업체이기 때문에 꾸준한 실적 자체에 나타날 수 있다고 봐야 되지만 결국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1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라는 그런 설명이 나오면서 같이 빠진다고 보셔야 돼요. 하지만 하방에서 들어올렸던 이런 자리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잡아줬던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좀 더 기억을 하신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좀 더 홀딩을 하면서 관망에 대한 부분으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시장이 반등한다면 최우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한 개다 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면서 다음에 제가 좀 더 확실한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실망하시지 마세요.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3% 급등이 나오면서 KPM테크가 고가 기준으로 21.9% 수익률을 안겨다 드렸습니다. 따라서 하신 분들 모두 다 축하드려요. 앞서 살펴봤던 후성에 손실을 모두 만회할 만한 수준 21.9%가 아닐까 싶은데 KPM테크 추가적으로 전략 한번 들어보자면요. 네. 사실 지금 이 종목이 상당히 강합니다. 어제 말씀 안 드렸더니 또 연락이 많이들 오셔가지고 왜 얘기 안 하느냐. 그냥 얘기하면 되지. 한 번 두 번 봐야 되느냐 하는데 두 번 보세요. 더 보실 수 있는 거고. 이 기업이 이제 자회사 그러니까 AB1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AB1이라는 회사가 이제 암학회 암학회 관련해가지고 4월 1일 발표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바닷꽃역에서 이제 꾸준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가를 한번 크게 놓고 보신다면 자, 좀 크게 놓고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완전 정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바닷꽃역이 지금 주가가 반등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을 조금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자체를 조금 스윙이라든지 트레이딩에 맞춰서 하시는 분들은 오늘 시장에서 이 일정 부분에 대한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고요. 대신에 좀 더 시간적인 부분을 한 달 이상을 보유하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는 그 위에 자리. 그러면 이런 가격대가 될 수 있겠죠. 지금 한번 같이 보시면 이 가격대.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2천 원까지는 쉽게 좀 보일 수 있는 자리거든요. 이 부분을 좀 더 기억을 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PM테크는 여전히 끌고 가시길 바라겠는데요. 저희 유망주 하나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깡패 같나요? 아닙니다.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준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해셔야죠. 하셔야죠. 했습니다. 끝까지 지켜보시면 제가 오늘 또 확실한 종목 한 가지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망주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더블체크로 저희 그 사이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습니다. 방송 추천주들 가운데 돈 되는 종목 돈 안 되는 종목 저희가 선별해 드리고요. 더블 오케이 나은 종목을 선별해서 관심 권역에 넣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블체크 첫 번째 종목 전유장에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의 종목을 역시나 저희가 발굴해왔고요. 이거 이거 어떤 분이 추천을 했는지 추적 들어가야 되나 힘이 없어요. 낙지 좀 먹어야겠어요. 종목들이. 다 보악권에서 움직이고 있던데. 네. 아니 소도 아닌데 왜 그래. 낙지를. 자 뭐 낙지도 한번 먹고 대신 우리는 또 종목으로 또 기운을 한번 차려봐야겠죠. 오늘 낙지 같은 종목 제가 마지막에 준비했으니까 그 종목도 꼭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먼저 하이트질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트질러를 한번 우리 힘쓸 수 있는 종목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주가들 정말 속상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맥주값이 오른다고 해요. 오비 맥주부터 일단 맥주값 인상을 했는데 하이트질러 롯데체성 따라올리지 않을까. 하지만 이거 비싸도 안 먹을 수도 없고 주가에는 호재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올린다는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 자체가 이제 우리가 현재는 종가제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종량제로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술에 대한 알코올 도수에 따라가지고 가격을 인상시키고 낮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번에 오비 맥주 카스에서 맥주의 가격을 인상을 해버렸는데 실질적으로 종량제가 적용이 되면 오히려 맥주 가격은 내려가야지 정상입니다. 하지만 기업은 누굽니까? 반은 도둑놈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전에 이미 인상을 했고 하이트질러라든지 롯데도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문제는 소주입니다. 맥주 가격이 지금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종량제가 적용되면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하락해요? 네, 맞습니다. 도수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데 소주는 도수가 상당히 높죠. 결국에는 소주 가격은 인상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지금 소주 가격이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그때도 한번 인상을 하고 이번에 또다시 인상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소주 가격을 인상을 해버리면 이제 강남 같은 데서는 술 못 마셔요. 지금도 4천 원, 5천 원 하잖아요. 지금도 4, 5천 원 하는데. 네, 맞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소주 한 병에 얼마나 물으니까 5천 원 올래요. 그래서 제가 이만큼 비싸요 하니까. 그 땅대다, 그거는. 주인분이 아재야, 여기 강남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만큼 지금은 소주 가격 자체가 소매상,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술집에 대한 문화 자체는 가격이 상당 부분 인상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장에 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고 대신에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그런 인상 호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은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한 개가 결국에는 이것을 이용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우리가 국민들, 서민들이거든요. 그런데 가격을 인상한다? 그러면 이거는 문화 자체를 좀 잘 못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전문가분도. 결국에는 지금 회식 문화가 점점 없어지는 상황이고 지금 예전처럼 우리가 막 이렇게 가서 정말... 얼싸 덜싸 이런 분위기는 아니죠.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침 없고 요즘 그럽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를 조금 더 읽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리면서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중 신고가 기록하고 하락 전환된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제가 서두가 상당히 길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이 하이트질러 이런 종목군들이 엉덩이가 엄청 무거운 종목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전문가 분은 이 종목을 추천하면서 최대한 안전한 종목을 한번 골라보겠다는 생각으로 추천을 했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종목을 사면 안 돼요. 먼저 이런 걸 걸러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봉에 대한 변동폭을 잠깐만 한번 같이 볼게요. 봉들을 한번 보시면 대부분 다 단봉이에요. 단봉이 무슨 뜻이냐? 짧은 봉들이죠. 상당히 짧은 봉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타 내지 수익 관련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종목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한 달이거든요. 한 달 안에 변동폭을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시가 대비 종가는 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변동폭이 작은 종목군들을 하다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럴 것 같으면 부동산화지 왜 주식하는지 이 말 나옵니다. 차라리 이런 종목군들은 가격 자체를 매기지 말고 일시적인 호재 자체는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종목을 보고 거기에 대한 호재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그것은 기회비용을 좀 버리는 거 아닌가. 차라리 좀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좀 더 뭐랄까요? 추세적인 부분으로 추세 추종을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상이몽에 대한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상이몽 나왔고요. 이 전문가는 술 잘 안 드시는 전문가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전장에서 추천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추천이 됐을까요? 함께 보시면요. 삼성, SDI, 한스 바이로매드, 한국전자금융, 대주전자재료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첫 번째 종목 한번 골라보시죠. 네. 한국전자금융 이런 거 한번 같이 볼게요. 네. 키오스크. 무인 정상기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무인 정상기 사실 편해요. 그런데 100원도 안 깎아줘서 정말 어쩔 때로 보면 얄밉기도 하고 고장도 잘나고 불편합니다. 아니. 우리 안신 앵커님은 그런 얘기만 들으면 나이가 좀 있는 분들도 같아요. 요즘은 키오스크도 할인 적용돼서 쿠폰도 인식합니다. 쿠폰까지 돼요? 네. 심지어 삼성페이도 돼요. 어머. 그러니까 핸드폰만 찍어도... 여러분,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키오스크라든지 무인, 뭐랄까요? 주차장에 대한 문화가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키오스크를 이용을 할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월 대유를 얼마냐? 30만 원 내지 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르바이트 한 명을 고용해서 쓸 때 거기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월급을 따진다면 우리가 130에 150만 원 정도 더 가겠죠. 주호일이라고 쳐도. 두세 배 정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키오스크에 대한 뭐랄까요? 보급화가 상당 부분 또 진정이 되어야지만 우리 또 자영업자분들이 또 상당한 힙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고려한다면 저는 이런 거는 사회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부분에서도 꾸준한 상향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해요. 주가 추이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장이 상당히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에는 고가군융을 한번 찍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져서 지금 여기 장기평 밑에 지금 나와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항상 앞에서 크게 들어올렸렸던 이런 트리거적인 부분을 항상 제가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지금 그 트리거를 기준으로 해서 돌파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됩니다. 여기 어깨가 되고 여기가 머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다시 한번 어깨가 되고 내려오는 과정인데 지금 앞에서 잡아줬던 이 트리거에 대한 물량 자체가 지지권력으로 지금 작용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의 이런 차트적인 부분보다는 업황적인 부분에서 변화를 좀 더 무게를 둔다면 저는 지금도 가능한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거를 일봉으로 다시 한번 가격을 좀 잡아드리면 지금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시세를 좀 더 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에 이 매물대를 좀 더 지지권력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도 저는 공약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요. 대신 이런 거 손절가를 조금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여기 9천 원 정도까지의 손절가를 조금 대응을 하신다면 좀 더 이런 것들은 이슈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천 원 이탈하면 매도 고려해보기 저희 다시 한번 포인트 정리해드리고요. 오전장에서 종목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남았죠? 한국전자금융 빼고요. 선택 좀요. 대주전자재료 한번 같이 볼게요. 대주전자재료 너무 급하게 올라왔던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데도 추천을 했단 말이에요. 일단은 이 업황을 조금 읽을 줄 아셔야 돼요. 물론 차트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시장의 본질적인 가치를 좀 더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이 이 전문가분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에 대한 응급제를 관련된 제품에 대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2차전지 관련 주 삼성 SDR 주권 어떻습니까? 조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LG화학은 안 좋아요. 그래요. 그러나 완제품을 만든 업체가 크게 두 가지인데 이 업체들이 안 좋다는 것은 결국에는 밴드 업체들까지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적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지금 실적으로 얘기하는 시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응급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엄청 많습니다. 말 그대로 경쟁이 과다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면서 대주전자재료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오늘 8% 장중에 하락 나왔고 오늘 지금도 6.85% 하락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차트만 보고 주가를 만지게 되면 우리가 항상 이런 하락폭이 커져요. 지금 이거를 크게 녹화하고 같이 보시면 주가가 자체가 어때요? 2,800원대의 최저가를 찍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3만 3,700원 올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10백으로 친 종목이에요. 1,000%를 올린 종목인데 이 종목을 지금 여기에서 조종을 많이 보였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2차전지 분야 자체가 업황적인 변화를 다시 한 번 더 보이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해야지만 우리가 그러면 이제 안전장치가 어느 정도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한 번 읽어보신다면 앞에서 한 번 잡아줬던 자리가 이런 자리가 될 수 있겠죠.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그런데 그 자리 밑으로 지금 내려와는 상황이란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림을 한 번 그려본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매물대를 기준으로 해서 저항구간에 잡혀있는 자리예요. 말 그대로 오늘도 1만 9,000원 자리를 이 봉이, 이 봉을 확대를 잠깐만 한 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봉을 우리가 그림을 한 번 그려본다면 실가가 여기에서 형성돼서 장중에 올라갔다가 막고 빠지는 그림이에요. 말 그대로 장으로 작용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1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봉들이 이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막고 빠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돌파가 나오면 다시 한 번 보자. 동상 이몽에 대한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 동상 이몽으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럴 시간이 없어요. 유망 좀 받아야 되거든요. 기상천외한 종목 주신다고요? 네, 삼보판지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거 그림 작가는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빨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없고요. 지금 시간상 한 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삼보판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중국에서 폐지에 대한 수입 자체를 상당 부분 규제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골판지에 대한 원지를 생산한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몇 군데가 안 됩니다. 그것을 고려를 한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런 폐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영업이익으로 대부분 다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삼보판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영업이익률만 보더라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600%가 증가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업황적인 변화가 발생을 했다는 얘기고 결산 PR 밴드로 따진다면 현재 3배가 채 안 돼요. 그 정도로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삼보판지에 대한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크게 놓고 보겠습니다. 앞에서 들어올렸던 자리들 자체에서 다시 한 번 더 곤리라 무상증자를 해내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반등 나오는 구간이거든요. 그 구간인 것을 판단했을 때 충분한 탄력적인 움직임이 좀 더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손절건 짧게 얘기 들어볼게요. 손절건 하단에 9,190원 그리고 매수가는 9,750원에서 9,8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보판지에 유망주까지 들어봤습니다. 내일 새빨간 테마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